안녕하세요. 생명과학2의 한정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명과학2 자분계의 로직의 OT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생명과학2는 생명과학1과 다르게 모의고사의 일정이 좀 다르죠. 생명과학1은 3월부터 전범인데 생명과학2는 9월부터 전범이에요. 그리고 또 생명과학2는 사실 컨텐츠 개발하는 게 쉽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생명과학2의 자분계의 로직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좋은 문제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생명과학2의 자분계의 로직에서 추구하는 수업의 목표 또는 목적 그리고 수업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시험이라는 게 반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생투에서 가장 힘들게 느끼는 것이 뭐냐 요즘에는 생투가 전체적으로는 한 17개 정도는 쉽게 나오잖아요. 한 3개 정도가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 기본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반복과 정리를 해주셔서 사실 기본 문항을 생투에서는 강의할 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모의고사 커리라든지 개념 강좌에서는 소개한 걸로 정리를 하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바쁠 테니까 이 여름 시즌부터 10월 중까지 완강이 될 때까지 이 자분계의 로직은 어떤 점에 주안점을 줄 거냐면 그 세문항, 실전에서 킬러라고 부르는 그 세문항, 그 세문항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세문항에 대해서는 시간의 압박이나 문제의 사이즈에 대한 그리고 또 그 문제의 복잡성에 대한 고통이 수반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든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 강좌와 문제를 개발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업의 난이도는 높아요. 그리고 수업 속에서 쓰는 문제들은 90%가 자체 제작 문항이고 10%가 기출 문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수업의 난이도는 꽤 높다는 것을 기억해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선생님 개념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을 전제로 해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문제풀의 방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양해를 구할게요. 그래서 키워드에 대한 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때도 얘기했지만 중킬러나 킬러문항의 유형을 파악하려면 키워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키워드 때문에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거구나. 그럼 그 유형을 파악하고 나면 그동안의 기출 분석이나 그동안의 습득했던 논리가 있거든. 이 유형은 이런 논리로 내가 문제를 풀었었다. 또는 이런 논리로 풀 수 있겠구나. 그 짧은 시간 내에 사고의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논리에 대한 반복 훈련도 필요하거든. 그런 것들을 주안점을 둬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학습 테마는 전범위를 다루지 않고요. 앞서 얘기했던 킬러문항, 세문항은 2단원 전체와 3단원 일부. 3단원 일부에는 당연히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 들어가요. 최근에 계속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높여놨고 그래서 그 높아진 난이도에 맞게끔 학습을 할 거니까 미리 충분히 풀어보고 수업을 들으셔야 돼. 그리고 촬영 기간은 7월 27일 날 촬영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촬영을 하는데 안전하게 검수를 하고 매주 화요일 날 생원과 같은 날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생원과 마찬가지로 두 강식을 업로드할 거예요. 그리고 생원하고 똑같은 일정에서 완강이 될 건데 생투도 생원처럼 10월 중에 완강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난이도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문제를 충분히 점검하면서 복습을 해주고 예습을 해주고 그리고 강의를 천천히 너무 조바신 갖지 말고 저도 이제 충분히 수업 준비를 하고 완벽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강의의 일정대로 잘 진행해 주세요. 너무 조바신 갖지 말고 이제 수강 방법을 앞서야 했던 것처럼 예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인강으로 복습 또는 보완을 해주는 걸로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 풀이와 선생님 풀이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스마트한 풀이로 정리를 하실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생명과학도 자본계의 로직의 OT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